배우의 폐환불 폐화수정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알고 싶다 해서 배우의 폐화수정이 뭔지 제가 직접 농업기술원 배우필드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에서 꽃잎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왕겨라고 부르죠 왕겨가 이렇게 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작아요 작고 다른 큰쪽이 이렇게 감쌉니다 이런 형태로 싸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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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술 머리에 있는 꽃가루가 밑으로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암술 머리에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자기 꽃가루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 꽃가루 받으라고 그러고요. 품종의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조생종은 산이름을 붙이고 중만생종은 강이름을 붙이자. 여러분 보세요. 벌써 오대변은 누렇게 익었죠. 곧 수확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조생종은 산이름을 붙이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급하게 농업기술원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벼의 폐화수정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알고 싶다 해서 벼의 폐화수정이 뭔지 제가 직접 농업기술원 벼필드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조생종은 벌써 출수개화를 했고요 중생종도 물론 벌써 다 출수개화를 했고 중만생종 중에 아직 출수하지 않은 개체들이 있으면 그 벼 개체들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가 아침에 일찍 꽃피기 때문에요 저도 지금 아침 일찍 서둘렀습니다 꽃피기 전에 벼의 모습을 보고 꽃피인 후에 벼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께 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바로 칠곡 농업기술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야 벌써 농업기술원에 도착했습니다 엄청 밟아왔어요 덜판을 한번 볼까요 이야 벼 덜판 멋지다 저 너머에는 벌써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네요 저기는 아마 조생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벼는 중만생종이고요 이제 출수를 다 완료를 했죠 품종의 이름은 영호진미라는 최근에 나오는 품종이고요 진미라는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맛이 아주 좋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멋있게 됐네요 줄이 쫙 보이는 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전거는 여기 두 개 잠시 쉬게 하고요 벼에 꽃가루를 근접해서 찍어보면 아 요런데요 깨구리 어디갔니 모습을 보여줘 먼저 폐화 수정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정말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어요 벼는 폐화 수정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질문을 읽는 순간 어? 띵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폐화 수정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전문가들만 쓰는 단어인데요 한자로 하면 뭐 간단합니다 다들 폐자 꽃 하자 닫혀진 꽃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폐화 수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분은 뭐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책을 읽었거나 둘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폐화 수정의 원리를 알려면요 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꽃이 뭘까요? 꽃은 간단합니다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데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입니다 벼는 꽃이라고 할까요? 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벼를 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꽃잎과 꽃받침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요 정말 자세하게 봐야 있습니다 특히 꽃받침은 태화되었다고 하죠 그 흔적만 조그만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상당히 찾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벼는 꽃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수정의 원리를 보면 벼는 암술과 수술이 한 몸입니다 수술이 여섯 개 암술이 한 개 있는데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암술이 한 개고 수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벼에서 꽃잎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왕겨라고 부르죠 왕겨가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왕겨 왕겨가 이렇게 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요 좌측하고 우측이 똑같이 이렇게 싸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작아요 작고 다른 큰 쪽이 이렇게 감쌉니다 이런 형태로 싸고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수술과 암술이 다 있는데요 수술이 여섯 개가 애기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겠죠 이 닫힌 상태에서 암술은 여기 밑에 여기 바닥에 있고요 수술은 이렇게 암술은 여기 바닥에 있고 수술은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게 수술 여섯 개라고 하면 얘가 이 안에서 이렇게 점점 커요 크다 보면 여기 벽에 벽에 부딪히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서 크다 보면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자기가 벽에 부딪히면 수술 머리에 있는 꽃가루가 밑으로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암술 머리에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자기 꽃가루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 꽃가루 바지라고 그러고요 또 같은 집에서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가 수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벽은 거의 100%에 가깝게 자가 수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벽에 부딪혔던 꽃가루가 톡 떨어져서 암술 머리에 떨어지겠죠 여기 암술이 있으면 암술은 이렇게 해서 머리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요 여기에 톡 떨어지면 암술 머리에 떨어졌다 해서 반드시 또 수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암술 머리에 떨어진 꽃가루가 꽃가루 관핵을 타고 쭉 내려와요 내려와서 주머니에 있는 난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겠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수술 6개가 꽃가루가 떨어진 이후에도 얘들은 계속 자랍니다 자라면서 끝까지 자라게 되면 벽을 밀어내겠죠 이렇게 닫혀있는 벽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안에서 수술이 커오면서 점점점점 밀어내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쭉 벌어집니다 쭉 벌어지고 수술 6개는 밖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수술이 밖으로 돌출된 상태죠 그러면 이 왕격 안에 있는 걸 내영이라고 그러고 밖에 있는 걸 외형이라고 하는데요 내영과 외형이 이렇게 쭉 벌어지고 수술이 6개 나오는 이 상태 이 때를 가지고 우리가 정화하게 꽃이 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벽의 긴 일생 동안 이렇게 해서 수술이 올라오는 때는 딱 한 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각이 언제 하냐면 보통 아침 9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밀어내서 수술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지금 시각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의 꽃가루가 보이죠 저것이 바로 수술 6개가 밖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수술이 6개가 나오면 1시간 만에 이걸 또 닫아 버립니다 닫아 버리면 벼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걸 열지를 않아요 아주 단단하게 닫혀져 있는 거죠 사람이 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공장에서 가서 이거를 막 벼집을 제거해서 현미로 만들고 현미를 다시 백미로 만들고 우리가 먹게 되는 쌀로 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열어져 있을 때 다른 꽃가루가 날아와서 이 안에 들어가면 암술머리에 묻어서 타가 수정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열기 전에 열기 전에 이 안에서 수술이 타고 올라오다가 벽에 부딪혀서요 벌써 꽃가루는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암술머리에 벌써 닿았거든요 그래서 열어졌을 때 혹시라도 다른 바람에 의해서 혹은 충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 꽃가루가 여기 묻는다고 해도 수정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근데 확률적으로 우짜다가 이게 수술이 자라갖고 벽이 안 부딪히고 꽃가루가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벌어져서 다른 집에 있는 꽃가루가 들어와서 타가 수정이 될 확률이 완전히 뭐 100%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그 확률이 연구에 의하면 약 0.1%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시해도 좋다 벼는 대표적인 자가수정 작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잎집이라고 하는데요 잎집 속에 이렇게 이삭이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벌써 이 외형과 내영은 형성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미 꽃가루가 있습니다 꽃가루가 있기 때문에 꽃가루가 자라면서 여기서 벌써 수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잎집 속에 여기 벼 알갱이 안에 하얀 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하얀 게 지금 수술입니다 수술이 자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눈으로는 보면 정확하게 보이는데 카메라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교배를 할 때는요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는게 제일 급선문데요 여기는 암수가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집에 있는 꽃가루를 여기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다른 집에 예를 들어서 김소방집에 있는 꽃가루를 이쪽 이소방집에 이렇게 옮겨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꽃이 너무 작아요 이 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서 수술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여섯 개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 활력이 없을 때 꽃가루가 아직 안 떨어졌다고 믿고 있을 때 그때 여기에 있는 수술 여섯 개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지 수술 여섯 개를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보면 여기 안에 보면 암술 머리가 보여요 다시 이쪽을 끊어 볼까 암술은 끊지 말고 수술만 끊어 보는 거죠 여기 수술원 여섯 개가 제거가 되고요 암술만 이걸 끊어 낼까요 여기 보면 수술원 여섯 개가 제거가 되고 암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있는 좋은 아빠 김소박의 집에 있는 꽃가루를 여기에다가 묻혀 주는 거죠 제가 말은 쉽게 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중력도 아주 요하고요 눈도 아주 아프고요 그래서 교배 하다보면 엄청 피곤합니다 집중을 아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배 해가지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벽에 닿아 버리면 꽃가루가 떨어져서 이미 수정이 되어 버리는 거야 내가 수술을 잘라내더라도 이미 수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벽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만 여섯 개를 제거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아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벽 육종 하시는 분들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품종들이 여기 전시포에 심어져 있는데요 몇 개 있나 시험계통 한강찰별 등 198점 이 포장에 무려 198개의 품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씩 볼까요 월백 빨간찰별 아마 이거는 찰변데 색깔이 빨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생 조생 흑찰 이것도 찰변데 색깔이 검은색 이면서 빨리 익는 조생벼 다음은 녹원찰별 녹원찰별 녹원찰별은 찰변데 녹색인가요 어 이거는 특이하죠 난쟁이벼 키가 아주 작다는 건데요 와 정말 작네요 거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작다 다음은 여기 특이한 배가 있죠 자도라고 있는데요 자도는 잎 색깔이 보라색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먹기 위해서 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품종 비교 시험 같은 것을 할 때 A품종과 B품종 사이에 심어서 구분 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주로 심고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무슨 행사할 때 논들역에 자기들 선전 문구로 이 자도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와 쭉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대별죠 오대별 아주 옛날 변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에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조생종은 산이름을 붙이고 중만생종은 강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나온게 오대별데요 오대산에 이름을 땄죠 산이름을 붙였으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조생종이다 여러분 보세요 벌써 오대변은 누렇게 익었죠 곧 수확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조생종은 산이름을 붙이고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 익숙한 배가 나왔습니다 낙동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은 낙동강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강이름을 땄다 그래서 이것은 중만생종에 가깝다 지금 아직도 파라잖아요 아직 익을 내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산이름과 강이름을 붙여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산이름 강이름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붙일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산이름 강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벼의 특징을 잡아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여기 있는 일품벼 밤맛이 일품이라는 거죠 우리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고요 진짜 밤맛이 좋아요 일품벼가 아 일품벼 농사 아주 잘 됐죠 아주 깨끗하고 농사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밤맛이 좋으니까 여기는 화영변인데요 화영변은 앞에 있는 화자가 꽃화자이겠죠 그래서 꽃가루 배양을 통해서 나온 품종이다 제가 방금 전에 전통적인 교배 방식은 좋은 엄마 좋은 아빠를 만나서 두 개를 교배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꽃가루 배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F12세대 자식 12세대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약 12년이 걸린다는 거죠 1년에 한번 농사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나온 대안으로 꽃가루 배양을 통해서 바로 반수체 육종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 화영벼가 탄생하게 된 거죠 화영벼는 12년에 반인 약 6년 만에 나온 아주 우수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산 2호 이름만 들어도 수량이 많이 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보면 이삭 달린 게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세네갈에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수량이 많아 보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여기 있는 설경은 술 제조용으로 만들었고요 또 여기에 있는 미면 미면은 이름만 들어보면 국수 제조용이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오죠 고아미 2호가 있는데요 여기는 고아미 아밀로스 함량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살 안 찌는 쌀 용으로 만들었죠 살 빼는 쌀 아밀로스 함량이 높다 보니까 아마 살 빠지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고품 이름만 들어봐도 품질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이름이 새일품이죠 이름만 들어보면 일품보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새일품에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은 일품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 이유는 일품별가 히트를 치니까 일품별을 모본으로 해서 다른 새로운 품종들을 많이 만들어 낸다는 거죠 여기 보면 향남일호라고 써놨네요 향남일호 이거는 이름만 들어보면 이 쌀에서 향기가 난다 라고 느낄 수 있고요 얘는 이름 자체가 향미벨입니다 향미이호라고 써놨는데 역시 쌀에서 향기가 난다 라는 뜻이고 바로 옆에는 흑향 이거는 이름을 들어보면 흑색이면서 향기가 난다 이런 걸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이름만 보면 거의 추측할 수가 있어요 향기 흑찰 이거는 향기가 나면서 흑색이면서 또 찰성이 좋다 찰별이다 라는 뜻이고요 노른자 찰별? 노른자 찰별는 처음 보는데요 뭐야 여기 달걀 노른자가 있다는 건가 이 안에 신기하네요 이름이 적진주 찰별 이거는 붉은색이면서 찰성을 나타낸다 이제 벼에 이름을 지을 때 그 벼의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벼의 품종들은 대충 이름만 보면 그 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네갈에 가 계시는 홍 선생님께서 전송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3일동안 영상이 없다가요 이제부터 다시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기로 하셨고 지금 전송이 조금 느려서 아마 내일부터는 다시 세네갈 영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휴대폰 복구는요 맹견보이의 우세이누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이 알아서 잘 해 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군데군데에 우리를 도와주는 의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욱 홍 선생님께서 힘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맹견보이에서 어떤 활약이 펼쳐질지 계속 봐 주시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 죽겠어요 척서가 지났는데 지금 날씨가 엄청 뜨겁습니다 돌아갈 일이 돌아갈 일이 걱정이네요 혀까지 꼬인다 다시 돌아가서 홍 선생님 영상을 편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 부분을 보셔 sole 답 Может 오늘 만나는 앞두고 저도 고맙습니다 11월 16일까지 도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